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계획된 일들을 어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사고나 질병 없이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건강이 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일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속해진 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에 에너지를 잘 분배하여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의 필요를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해야 하는 일들에 쫓기는 일상이 아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의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며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한 일상을 살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과 만남의 축복들로 가득한 일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마음을 뺏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영적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